아이오 두여러비 블락비 안녕하세요 블락비입니다 네 아이돌TV를 통해서 중국팬 여러분들과도 소통할 수 있어서 너무나 기쁩니다 좋은 모습 많이 보여드릴테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또 다음주부터 블락비의 사생활로 여러분들을 만나게 될거에요 네 여러분 기대 많이 많이 해주세요 네 앞으로도 저희 블락비 많이 많이 사랑해주시고요 네 그럼 지금까지 블락비였습니다 두여러비 블락비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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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